여기가 업그레이드해서 우리집 탄수화물과 단백질, 칼슘 모든 것이 드룹 샐러드에다가 밥새우도 넣었어요 밥새우하고 계란을 깨서 단백질 풍부한 만능 샐러드 밥 대신 한 접시 먹으면 배도 포만하고 영양바란스도 많고 고구마 삶은 거 넣고 드룹 샐러드에요 아주 드룹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이 비싼 드룹이 집에서 나니까 이렇게 요즘 드룹철이라서 드룹이 나니까 드룹샐러드로 했어요 엄청 드룹이 많이 들어갔어요 드룹샐러드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아주 영양과 좋은 드룹샐러드 한 접시씩 아침에 이 맛없을 때 샐러드 한 접시 먹어도 영양바란스가 맞아서 여행갈때는 빵 사이에 끼워서 샌드위치로 이걸 해도 굉장히 건강에 좋고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컨디션이 좋아요 너무 맛좋고 건강에 좋고 머리도 들어있고 이렇게 체질 개선에도 좋은 식품으로 우리 집에서 난 두룹과 채소들로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몇 göz가 3군로 면에 도착합니다 4군로 8군로 4군로 3군로